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트레이트에 이어서 드랍 트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트들 중에 대표적인 트레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전에 공부했던 우리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아주 깊이 넓힐 수가 있어요. 깊이 넓힌다는 게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자를 보시죠. 스트락트에서 해즈드랍이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하나 선을 했어요. 지금 해즈드랍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필드가 없이 이름만 달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닛 스트락트라고 표현하는데 유닛 스트락트가 쓰이는 예를 보기에도 딱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해즈드랍이라고 하는 스트락트를 위해서 드랍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고 있죠. 그리고 임플멘트 된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드랍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있는 펑션 시그너츠는 이만큼만 있겠죠. 당연히 리턴은 없고 리턴이 없잖아요. 리턴이 없다는 것도 잘 논의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턴이 없는 그러한 펑션 시그너츠가 어떨 때 언제 쓰이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번 예시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예시예요. 그래서 메인 펑션에 x라고 하는 variable과 해즈드랍, 이런 스트락트, 이 두 개를 바인딩 시켜놨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끝이에요. 끝인데 실제 이걸 동작시켜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하고 run. 결과를 보시면은 뭔가가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빌딩 끝나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예, 나왔습니다. 드랍핑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드랍을 호출하지는 않았잖아요. 드랍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았죠. x.drop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x.drop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된 이유는 뭐냐니까 이 드랍트레이트에 드랍이라고 하는 메소드 시그너추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호출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호출합니다. 누가 호출하느냐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어느 엔진이 호출을 해요. 언제 호출하느냐니까 어떤 베리어블이 자신이 정의된 자기가 디클레어된 것이죠. 디클레어 앤더 임플멘트 엑스 입니다. 그죠? 엑스를 이 디클레어 엑스가 디클레어된 블럭이 어디예요? 이 블럭이잖아요. 자기가 선언된 블럭을 빠져나가게 될 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자동적으로 이 엑스의 드랍 드랍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은 모든 변수들 모든 데이터들은 자기가 생성된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날 때 러스트에 의해서 호출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점하는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호출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드랍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에서 이 엑스를 지우는 일련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there are code to deallocate allocate 엑스 프람 메모리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니까 우리가 이 드랍을 임플멘트 할 때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트입니다. 드랍 is a trait 그리고 그의 모델 every which every variables should implement 라고 할게 implement 그런데 이 임플멘트를 익스프리시티가 아니라 임플리시티 암묵적으로 임플멘트 하고 있는 그러한 트레이트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임플멘트 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데어라 코드 어떤 코드냐니까 디폴트 임플멘테이션 임플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 드랍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적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가한 건 이것만 추가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추가한 겁니다. this line is added by us 우리가 추가한 거예요. 우리가 추가하지 않은 코드들도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실행을 하냐니까 얘가 이 블럭을 빠져나갈 때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라이프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라이프타임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바뀐 내용이 많았어요. 드랍팽이 튀어나왔죠. 여기 없으면 그러면 이 줄이 없으면 이 드랍이 호출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하더라도 호출되요. 러스트가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 드랍 트레이트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디폴트 임플멘테이션 그죠? 그것들을 모든 베리어블이 암묵적으로 다 임플멘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다 호출되게 됩니다. 그것이 러스트의 메모리 관리 라이브타임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다른 요도 하나 보겠습니다. 파이어월크 파이어월크에서 스트렝스 I32 있고 드랍프 파이어월크 얘에 대한 이번에는 여기 뭐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어있죠. 어떤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메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랍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 없어요. 호출하지 않았지만 이 메인을 오래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100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1이 나와요. 보시면 이게 먼저 호출되고 이게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드랍 메소드 드랍 트레이테이 드랍 메소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정의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공부를 중급 2년차 공부를 하거나 중급 3년차 공부를 할 때 이런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보시면 분 타임즈 100 다음에 1이 나왔습니다. 100은 이것에 의해서 축발된 거고 1은 이것에 의해서 축발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last input first out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메모리에 우리가 나중에 스택 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택에 메모리에 메모리에 쌓이는 순서가 얘가 먼저 쌓이고 그죠? 파이어 크랙크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이러한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또 얘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나오는 것은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스택 앤 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것이 드랍 트레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제가 아주 짧은 예제입니다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완전히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